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여동인이 수급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이번 주에 있을 주 이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중국의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주 후반에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런데 미국 경제 지표들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에 수요일 날 서명식도 있지만 미국의 미연준의 베이지북. 베이지북이 중요한 게 지난번 12월 fmc 이후에 이유부터 해서 지금까지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1차 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변화가 어떻게 심리 변화가 있는지를 애단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좀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제조업단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코멘트를 하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있는 사항. 서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극력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시장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8월 중순경부터 호재성 재료가 나오기 시작했고 12월 달에 갑자기 급등했던 요인은 1차 협상 타결.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부과됐던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죠. 그러니까 관세 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거를 작년에 10%에서 25%를 올렸잖아요.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그걸 다시 뒤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한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뉴욕연언이나 많은 경제연구소 쪽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미국 개인들의 소비, 소비자들하고 기업들의 투입 비용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위안화 절하를 통해가지고 중국은 피해를 안 봤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도중에 위안화를 절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환열조작국으로 부과를 시켜버렸던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쯤 돼가지고 그게 바닥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 올라갔거든요. 이제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중국의 대응이에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계속적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쪽으로 외국계 자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몇일 거의 20일 넘게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중국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들어서는 계속 매수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의 대미 수출 가격을 좀 낮춰주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을 수는 있겠죠. 거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서명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란 사태처럼 블랙 사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란 사태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주는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만날 때마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기대가 어차피 합의는 대선 이후로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그걸 시사했기 때문에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2차 협상부터는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 쪽에서는 2차 협상에는 더 이상 없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러면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그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고 미국 중시가 만약에 조정을 모일 때 우리나라 주의시장만 올라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은 결국은 서명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나면 서명하고 나면 뉴스에 파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차익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의 경제의표 좋고 그다음에 실적단들이 상당히 좋아지면 뭐 저감해서가 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법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 실적이라든지 설명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초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반동해질 수는 있겠지만 중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익매물과의 싸움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 특히 미국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그동안의 수급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중심으로 들어왔다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표를 보면서 숨고리가 더 진행이 될 것이냐. 요게 주 후반에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 고점으로 고점 부근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22.87포인트 오른 2229.2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역시 고점의 마무리입니다. 코스닥은 고점 마무리네요. 0.92% 6.19포인트 오른 679.21로 종가가 고가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흐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전히 좀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2,581억 원 현물 쪽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요구로 들어왔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다만 기관 쪽의 매도는 좀 꾸준했는데 이것보다 외국인의 힘이 셌네요. 이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6만 원과 10만 원 이상을 보는 그런 흐름도 나타난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